피컵 아티스트들과 레드필에 따르면 여자가 말로는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지만 실제로는 나쁜 남자를 좋아합니다. 반면 리섭은 여자가 착한 남자를 진짜로 좋아한다고 봅니다. 다만 여자에게 박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착하게만 구는 남자는 찐따 같아 보이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싫어하는 것은 착한 남자가 아니라 찐따 같은 남자라는 리섭의 생각은 여자가 우월하면서도 착한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저의 생각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리섭은 여자를 설레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리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평소에 여자에게 저어주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자의 박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늘 끌려다니기만 하면 찐따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녀가 몇 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귀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남자와 여자 사원 여러 명이 어쩌다 보니 으슥한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깡패 다섯 명이 여자 사원들을 성희롱하다 성초행까지 하겠다는 기세로 다가옵니다. 남자는 아주 친절한 말투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깡패 한 명이 남자의 따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남자가 돌변하여 깡패 다섯 명을 맨손으로 때려 눕힙니다. 여자친구가 된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장이 조카라서 초고속으로 승진하던 과장이 여자 사원을 성초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홀로 나서서 과장에게 항의합니다. 옥신각신하다가 과장에게 쌍욕을 날리면서 대들어서 일이 아주 커집니다. 결국 사장의 조카가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자에게 거액을 주는 것으로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여자친구가 된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빼기 전혀 없었지만 그 남자는 그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고속으로 승진합니다. 그러던 남자가 데이트할 때는 여자한테 그야말로 착하기만 한 남자, 맨날 지기만 하는 남자라고 합시다. 여자에게도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면 남자친구가 찐따라고 생각할 일은 없을 겁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착해서 맨날 져주는 거라고 또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맨날 져주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근력이 훨씬 세며 대체로 사회적 지위도 높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찍어누르기는 쉽습니다. 반면 조폭돌마니가 오야붕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하면 즉시 작살납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서열 질서를 함부로 깨기 힘듭니다. 따라서 남자가 얼마나 우월한지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는 것보다는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남자가 데이트할 때 여자 앞에서 보이는 자신감은 남자의 우월성이나 박력에 대한 미약한 간접 증거에 불과합니다. 반면 남자가 깡패 5명을 때려눕히거나 사장의 조카에게 쌍욕을 날리는 것은 강력한 직접 증거입니다. 간접 증거가 직접 증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류가 오랜 기간 진화한 사냥채집 사회는 소규모 투명 사회였습니다. 남자들끼리 상호작용할 때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여자가 꽤나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원시사회에서는 사냥능력, 몸싸움능력, 전쟁능력이 남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이런 것들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남자의 능력과 우월성을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찐따로 보이지 않기 위해 데이트할 때 여자에게 박력을 열심히 선보여봤자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소규모 투명 사회라서 남자가 찐따라는 걸 어차피 여자가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현대, 익명, 도시사회는 아주 다릅니다. 많은 커플들이 서로의 세계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데이트를 통해서만 서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 남자가 다른 남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남자들의 서열 질서와는 거의 상관없는 형식적 관계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썸타거나 사귀는 여자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얼마나 우월한지, 깡이 얼마나 있는지,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여자가 직접 증거를 통해 관찰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접 증거라도 수집하려고 기를 쓸 것 같습니다. 슈 테스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자가 이렇게 간접 증거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남자가 치는 펑크화의 성공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픽업 아티스트가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알파메일의 카리스마를 어떻게 하면 잘 흉내낼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물론 여자도 걸레로 보이지 않기 위해 원시사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뻥카를 칠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에서 찐따가 나쁜 남자의 행태를 보인다고 합시다. 찐따라는 것을 여자가 잘 알기 때문에 찐따 새끼가 인간성도 더럽다고 생각할 겁니다. 현대 익명사회에서는 진짜로 나쁜 남자라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든 픽업 아티스트의 수제자라서 나쁜 남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든 우월하기에 박력있는 남자라는 인상을 여자에게 심어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